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의 집권 여당은 보통의 한국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끌고 갈 것으로 봅니다.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그 옛말처럼 이제 삼권은 그의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었습니다. 그들은 더욱 견고한 삼권분립의 와해와 삼권의 장악을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입법 조치들과 관행을 개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일이 예사롭지 않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력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앞에 미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악한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가 개원된 지 최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전방위적인 법령 신설 및 개정작업은 집권 세력이 꿈꾸는 좌파 연구집권사의 구현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뜻합니다. 8.4 학번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는 이 정권의 폭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어렵게 이룬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허물며 30년 전으로 한국 정치와 언론을 되돌리고 있는 것인가 괴물을 잡겠다며 정권을 진 집단이 더 큰 괴물이 돼 지배하고 있는 나라 독재로부터 섭득한 언론 장악기술을 그대로 써먹는 자들은 그게 내 나라 그자인들이 될 줄이야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나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나라와 국민을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전망이 저는 훨씬 더 유력하게 이 땅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표플리즘으로 점철된 나라 평등경제로 장식된 나라 선과 악이 심하게 흔들리는 나라 권력을 장악한 자들과 그 외의 자들로 계급화된 나라 규제와 개입의 사슬로 숨통이 턱턱 막히는 나라 나라 근거가 텅텅 빛나라 신분상승에 사닥다리가 끊어져 버린 나라 일자리의 실종과 정발과 가난이 확산되는 나라 통치의 수단으로 분열과 대립 그리고 정화가 일상화된 나라 아마 이런 나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전망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7월 7일자 조선일보위는 김대중 칼럼니스트에 전망이 실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전망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갈 때까지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갈 때까지 갈 것이다. 그게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전망입니다. 중간에 수정하거나 멈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시인한 일도 없을 것이고 사과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기존 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해 나갈 것이다.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의 기존 틀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이고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릴 것이다. 국민 화합은 없어도 그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정쩡한 화합보다는 확실한 대립과 분열을 통해서 반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76개의 날개를 단 뒤 저들의 독주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 윤석열 제거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행보는 일관성 있고 저돌적이다. 이 일관성은 남북 통합 촉진, 대미관계 청산, 그리고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결국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결국 4.15 총선에 여기까지가 김대중 주필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결국 4.15 총선에 부정선거 여부를 따지고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결국 한국은 본격적인 좌파 독재의 길로 질주할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설마 설마하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자신과 아이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서 4.15 부정선거를 치른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겠지만 또한 그것에 침묵하는 야당의 책임도 그건 못지 않게 큰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결론 부분은 묵직한 경고로 와닿습니다. 좌파 흉내나 내는 지휘부의 구태에 찌든 몇몇 고참과 그들에게서 고개를 수리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몇몇 신진들 그리고 이 무서운 확신주의자 정권을 몰아낼 수 없다. 국회의원 총사태와 당의 해산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통합당으로서는 보수의 재직권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보수의 재직권은커녕하고 좌파 집권 좌파독재의 영속적인 그런 지배가 이 땅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개우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조건은 4.15 부정선거를 묻는다면 말입니다. 그들이 선거부정에 통합당과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부정에 침묵하기로 결정한 순간 그들은 묵시적으로 공모자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식 있고 껴있고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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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